안녕하세요. 네 고추와사비짱 찌룩팁. 와 썩네. 아. 오늘도 2분만 기다려서 왔습니다. 와. 일단 다음 라운드까지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절대 뒤지 않겠습니다. 올해도 자랑스럽게. 아. 올수록. 왜 이렇게 말하는 중인가요? 올수록. 아. 올수록. 올수록. 이런 경우는 힐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登산입니다. 오우. 여러분이 다리며, 자연스러운 불안을 즐기기. 오우. 오우. 2つ目の理由 適度な汗をかいて体が軽くなる 適度な汗が乾いて寒さが体に浸透していく 登山がヒーリングやと ふざけながって みんながみんな頂上を目指したら 出来損ないには誰がなるんや 入口が500m 頂上は600m このまま登るか それとも降りるか とりあえずちょっと休憩しよう 寒すぎる おぉ? カモン! たまに来たら頂上まで行かんと! ヤッホー! 出来損ないだけが目立ちを起こられる世界 ここでは俺が一番だ! 着いた! ここが俺の目指した頂上だ おぉ? ここまで来たら勇気出して声かけてみよう 暴露貨を発暴露貨 えっ? ゲッ? ゲッカウン! ゲイターオー! アッハッハッハッハッハッ 네 고추와서비쩡의 영상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 2라운드가 1라운드만은 못했어요 너무 갭 차이가 컸어요 2라운드 영상이 좀 실망이 많이 컸다 떨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 제가 왜 괜히 슬리피는 옆에 있어서 슬리피 방송하시는 분 맞아요? 슬리피 씨는 이미 선택이 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 슬리피 씨는 이미 선택이 됐고요 아 진짜요? 저란나 보다 아니 아까 화장실도 안 가셨잖아요 계속 앉아계셨잖아요 자 다시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되겠네요 슬리피 옆에 찌룩 씨 많이 고민하시고 하신 거 맞죠? 네 맞아요 옆에 있으니까 찌룩 씨요 좋습니다 우리 찌룩 크리에이터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저는 이제 대학 크리에이터 이니까요 완전 친연한 짬으로 와 이렇게 녹여낼 수 있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라는 걸 한번 보여주면서 너무 매워서 한 달 나시 정도를 한번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이야 힐링 진짜 학교에서 보여주는 영상을 진짜 학교에서 보여주는 영상을 와 하나 찍었다 와 영화는 참 예쁘다 네 찌룩 팀의 영상 고마워요 진짜 힘든다 쩝쩝 박사와 정말 대학 박사의 대결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고추와사비짱 팀의 영상이 좋았다면 블루 버튼을 레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심사위원분들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추와사비짱 세 개의 버튼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위험했어 세 개의 버튼 엔조이 커플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고추와사비짱님 1라운드에서 1억 받으시겠다고 정말 극전을 했었는데 맞아요 정말 위험했습니다 오늘 정말 끝까지 누를까 봐 아마 심사위원들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1라운드의 재미요소가 이번엔 좀 많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다음 편을 정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뵐게요 축하드립니다 대결을 했지만 외노인께 서로 예 또 들어가시네요 ENA 오리지널 138 1라운드 1라운드